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람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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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 손톱 여기 3개 나갔잖아 으흐흐흐흐 나 공을 파긴 했는데 공이 너무 무거워 어떡하지? 오늘 팠어! 공 오늘 팠는데 계속 슬그러워서 조금 예전에 치고포로 사이즈를 탔는데 너무 무거워 비기고를 제가 진짜 오랜만에 쳐가지고 잘 모르겠어 옛날에 제일 잘 쳤을 때가 2040실이었는데 너무 실례지만 안 쳐봐가지고 모르겠어 마지막 카펠트까지 130에 비꼈어 한 번 쳐볼까? 아직 와서 안 쳐봤거든 무거워가지고 아직까지 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직 이거 연습게임임 연습게임? 이거 연습게임이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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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치다보면 알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몇 년 만에 키는 건데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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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h 짜잔 도전 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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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 남아 일자로 쳐도 자꾸 하나씩 남았고 여기서 쳐도 남았고 원래도 왔다 갔어 어디? 알아서 좀 닦아 줄게 걸레 만지기 싫어 이게 다 돼 또 여기가 보셨다 다시 나와 와부 배고파 뭐야 왜 넘어갔어? 왜 넘어갔어? 여러분 넘어갔어! 여러분 스트라이크 쳐주는 거지 이거? 봤어 천 개, 천 개! 네? 이거 안타까스 쳐줄게? 스트라이크를 다시 치면 조금 더 오른쪽에서 쳐야 돼요 조금 더 오른쪽에서요? 아까 팀 넘어갔을 때 오른쪽에서 그냥 올렸잖아요 거기서 쳐야지 스트라이크를 더 많이 칠 수 있어요 아 그래요? 한 번 그렇게 쳐갈게요 네 오른쪽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여기 볼링장 대박이잖아 나 바로 스트라이크 쳤어 스트라이크 쳐줄게 하이파이브! 넘어갔어 우와 150, 50 넘었다 미션 하나가 깼어 지나중이니 스트라이크 쳐줄게 나이스! 쉬고 쉬고! 간다! 부 Vou機 근데 나 스트라이크 치는 방법은 알겠는데.. 그저 치면 진짜 빠질 거 같아 옆에 분한테 가면 안 되게 잘했네. 저 옆에 분한테 계좌 친다. 제가 보는 게 더 재밌어. 옆에 분 치는 거 갔다가 걸렸어. . 여긴 한 번만 더. . . . 힝힝 하하하 탱탱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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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이 아깝다. 159점이야. 힘들어서 못 치겠다. 그리고 사실 나 밥을 안 먹어가지고. 그냥 가면 되나요? 다음에는 혹시 강의 같은 것도 하나요? 배우고 싶으셔가지고. 본래 조금 배우고 싶어가지고. 만약에 컨텐츠나 이런 거 혹시 만들고 싶으시면 DM으로 연락주세요. 알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안녕.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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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